쾅쾅쾅 쾅쾅 쾅쾅 안녕하세요 야 김유라 utosinned 야 너 아침부터 웬일이냐 빨리 나와 가자 어디? 바람쐬자고 뭐, 자전거 타자는 거야? 차 타자는 거야? 만, 다음àng 가서 자전거 타자고 야, 나 피곤해 밤새웠단 말이야. 정말 미안. 야야야. 내가 여의도까지 가서 자전거 빌려온 게 괘씸하진 않냐? 빨리 들어가서 준비하고 나와. 이상도 아닌 이하도 아닌 편안한 친구로만 대했지.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은 꼭 해야겠어. 사실은 널 사랑한다고. 잘 보인 우정이란 이름으로 너의 곁에 항상 그저 웃고 있던 나를 내 사랑을 표현하기에 어색했던 어린 시절에 널 만나기로 지금껏 사랑한단 말은 못했던 것뿐 널 향한 내 마음이 널 향한 내 마음이 널 향한 내 마음이 나에게 난 좀 이상도 아닌 이라도 아니다 편안한 친구로만 대했지.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은 꼭 해야겠어. 사실은 널 사랑한다고. 이 말은 꼭 해야겠어.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이렇게 나의 마음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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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멘 자 어, 갈게. 감사합니다.